자 이번에는 이 씬의 구성하는 요소들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처음에 렌더 부분을 봤구요. 메인카메라 쪽을 볼게요. 메인카메라 쪽에서 렌즈에서 필드오브뷰 있죠? 오른쪽으로 들어가면 광각렌즈가 되구요. 왼쪽으로 들어가면 망원렌즈가 됩니다. 망원렌즈 같은 경우엔 원근감이 많이 떨어지게 되고 광각렌즈 같은 경우엔 원근 왜곡이 심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적당한 원근감이 있으면서 왜곡이 심하지 않게 렌즈각을 잡으면 되겠습니다. 포커스 쪽을 보면 데스 오브 필드라는 옵션이 있습니다. 얘를 체크해주면 그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그 초점을 맞추는 방법은 마우스 미드 버튼을 누르면 되요. 이렇게 누르면 요 클릭한 점을 기준으로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요 각도에서 한번 맞춰볼게요. 코를 이렇게 한번 클릭해볼게요. 마우스 중간 버튼으로 클릭을 하는거에요. 그리고 요 초점에서 near blur하고 far blur를 조정할 수가 있는데요. near blur는 가까운 쪽 가까운 쪽에 blur 값을 조정하는 거구요. far blur는 먼 쪽 먼 쪽 요 blur 값을 조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max pocket size 얘를 조정해 볼게요. 이렇게 하면은 또 blur 값 조정이 되는게 조정이 되죠. 자 일단 depth of field 옵션은 꺼주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부분은 한번 여러분들 만져보세요. 그리고 요 포스트 이펙트라는 옵션이 있는데 얘를 조정하게 되면은 뭐 노출 값이라든지 콘트라스트 값 이런게 조정이 되죠. 그리고 샤픈 특별히 이미지에 포토샵에서 효과 주는거 그런 효과도 줄 수가 있습니다. 컨트롤 젯트 취소하고 취소할게요. 블룸에서 이렇게 포샤시하게 할 수도 있구요. 자 이런게 이제 포토샵에서도 줄 수가 있지만 동영상으로 렌더링 하는 경우엔 포토샵으로 효과를 주려고 하면 한 프레임 한 프레임 작업을 해야 하니까 번거롭겠죠. 여기서 값을 준 다음에 동영상으로 뽑으면은 좀 더 수월하게 작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포스트 이펙트는 그렇고 설명하지 않은 다른 옵션들은요. 여러분들이 한 번씩 조작을 해보고 어떻게 적용되는지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자 메인 카메라는 이렇게 보고 이번에는 스카이 쪽을 보겠습니다. 스카이 요소 클릭하고 그럼 이렇게 나타나는데 브라이트니스 뭔지 알겠죠? 그냥 밝기 조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 지금 이미지가 있죠. 이 이미지를 바꿔볼게요. 이 프리셋을 눌러가지고 이렇게 바꿀 수가 있죠. 뭐 이런 이미지 뭐 이런 이미지 이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얘를 바꿔줘요. 얘를 바꿔주니까 이 메티리얼 적용돼서 잘 나타나는 것 같아요. 돈 해주면 적용이 되고요. 그리고 이 프리셋 이미지 말고 여러분들이 특별히 생각하는 이미지가 있으면 여기서 이미지를 눌러가지고 그 이미지를 열게 하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이 환경 맵이 적용이 되는데 적용된 방식을 좀 바꿀 수가 있거든요. 자 여기 보면 모드가 있죠. 백드롭 모드가 지금 앰비언트 스카이로 되어있는데 클릭해가지고 아 요 모드 이쪽을 클릭해가지고 나온 옵션 중에 블러드 스카이 예를 해주면은 좀 더 뽀샤시한 감이 없이 이렇게 좀 더 윤곽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블러드 스카이를 했을 때 백드롭 블루를 조정할 수가 있어요. 자 왼쪽으로 하면은 배경 그 이미지가 선명해지고 오른쪽으로 하면은 이렇게 뿌해지죠. 예 그리고 이 모드를 블러드 스카이로 그냥 스카이로 해주면 요렇게 나타나구요. 블러 값이 적용이 안되네요. 컬러를 해주면은 여기서 선택한 컬러 값이 적용이 되는 거에요. 자 저는 그냥 블러드 스카이로 놔주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이미지가 있는데 여기서 클릭을 하면요 이렇게 조명이 만들어져요. 또 클릭하면 또 조명이 만들어지고 0,0 Jape 조명이 생성되는 겁니다. 그리고 요 씬의 요소를 보면은 만들어진 조명이 요 씬 밑으로 이렇게 들어왔죠. 요렇게 먼저 Right 1을 선택하고 조정을 해볼게요. 기지모가 있죠. 기지모를 잡고 이동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건 이동이고 요거는 회전이 되겠죠. 그리고 요 하얀 화살표 있죠. 이게 이제 빛이 나가는 방향이에요. 요렇게 적당히 조정을 해주세요 이렇게 해서 조정했습니다 그리고 자 요 라이트를 누르면 이제 마찬가지로 옵션이 그에 대한 옵션이 별도로 나타나죠 그래서 라이트의 밝기를 조정할 수가 있구요 두번째 라이트도 이렇게 밝기 조정해 봅시다 예 요렇게 그리고 이쪽에서 라이트를 지금 따뜻한 색을 쏘았으니까 자 이쪽에서는 좀 차가운 색을 쏴 주죠 한색 이렇게 해서 두 색깔이 겹쳐 가지고 약간 흰색이 만들어지도록 오케이 좀 멀리서 쏴 볼까요 얘를 조정하는 방법 어렵지 않으니까 여러분들이 조정을 해보세요 자 그리고 요 라이트 요 옵션에서 캐스 쉐소로 한 부분 있죠 자 볼게요 이 옵션을 꺼주면은 그림자가 만들어지지 않죠 얘를 켜주면은 그림자가 생깁니다 그리고 브라이트니스 밝기 조정하는 거였고 자 여기 보면 샤픈 이라고 있죠 자 얘를 이렇게 조정해주면은 자 조명이 좀 부드럽게 적용이 되느냐 약간 날카롭게 적용이냐 그걸 조정할 수가 있어요 야 자 요 샤픈에서 랭스 엑스 와이 값이 있죠 얘를 조정해 볼게요 그러면 그림자 부분이 약간 뽀사시하게 나타날 겁니다 자 여기 보면 자 이 부분 보세요 그림자가 이렇게 값을 좀 올려 주니까 그림자가 약간 흐려지게 나타나죠 예 얘도 조정해 보면 이렇게 약간 그림자 적용된 걸 조정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요 두번째 라이트도 그림자 값을 좀 조정해 볼게요 그래서 약간 흐릿하게 자 이 부분이 너무 선명하게 나온 것 같아요 자 이 캐스 쉐소를 꺼볼까요 요 그림자 맞는데 값이 조정이 안되네 어 요 그림자 하고 여기 위치하고 너무 가까우니까 약간 이 조정이 안되는 것 같아요 얘는 그냥 위로 올려 보죠 약간 위에서 쏘도록 어 얘가 좀 조그맣게 나오네요 예 자 조명 연출하는 건 좀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예 그리고 조명의 형태도 좀 바꿀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요 스카이투가 디렉셔널 라이트로 잡혀 있죠 얘를 클릭해 가지고 뭐 스팟 라이트로 바꿀 수도 있고 옴니 라이트도 옴니 라이트 방식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디렉셔널 라이트로 잡아 줄게요 예 자 그럼 라이트를 봤고요 자 여기에서도 바로 자 여기서 스카이를 해서 여기 클릭을 해서 라이트를 만들 수 있지만 컨트롤을 취소하고 자 여기서 뉴 라이트 있죠 얘를 클릭해서 바깥쪽으로 라이트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위에도 하나 올려 보죠 그리고 라이트 방식을 옴니로 넣으면 될 것 같아요 예 고 자 얘를 눈 아이콘을 꺼주면 적용이 안되겠죠 예 있는게 좋은 것 같아요 예 천장에 보통 등이 하나 있고 이렇게 비출 테니까요 예 그리고 스카이 이쪽에 가보면 브라이티니스 밑에 튤드런 라이트 브라이티니스가 있죠 자 이게 뭐냐면 요 밑으로 있는 요 라이트의 밝기 값을 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올려주면은 요 두 라이트만 밝아지고 요 배경 환경조명은 밝아지지 않죠 예 튤드런 라이트 이 부분이 요거는 그냥 환경과 튤드런 라이트가 같이 밝아지는 거고요 여기서 튤드런 라이트 라고 하는게 요 스카이 밑으로 있는 요 라이트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백드러 브라이트니스 있죠 이 부분을 조정해 볼게요 자 이 부분을 조정했더니 튤드런 라이트의 밝기 값이 가만있고 환경조명만 이렇게 조정이 되는 거죠 자 이 옵션은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예 스카이 쪽까지 봤습니다 그리고 모델링 데이터에서는 특별히 이제 봐줄 건 없는 것 같아요 예 자 그리고 턴테이블 한번 보죠 자 턴테이블 뭐냐면 뉴 턴테이블 이라고 있죠 이쪽에 얘를 누르면 턴테이블 이라는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제 재생을 시켜보면 지금 아무런 변화도 없죠 자 멈추고 이 턴테이블 밑으로 씬을 구성하는 요소를 넣어주면 그냥 회전시켜주는 애니메이팅을 해줍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요 모델링 데이터를 선택을 하고 요 턴테이블 밑으로 넣어 줄게요 그러면 어떻게 되나 보세요 자 재생을 시켜 볼게요 자 요렇게 그냥 이렇게 한바퀴 그냥 빙 이렇게 돈다는 거죠 예 멈추고 자 턴테이블 선택하고 이 턴테이블 스피드를 좀 올리고 싶으면 지금 기본값이 36 인데 한 100으로 올려 볼게요 그리고 재생 시켜 볼게요 그럼 굉장히 빨리 돌죠 예 자 멈추고 자 이번에는 마이너스 값을 줘볼게요 마이너스 50 줘볼게요 그럼 어떻게 되나 보세요 네 반대쪽으로 돌죠 자 멈추고 요 턴테이블에 이 모델링 데이터만 넣을 수 있는게 아니라 자 라이트나 뭐 스카이 뭐 이런 값도 넣을 수가 있습니다 카메라도 넣을 수 있고요 자 모델링에 어떤 턴테이블 값은 한 15 정도 놓고 턴테이블 하나 더 만든 다음에 라이트를 한번 넣어 볼게요 턴테이블 만들었고 여기다가 스카이를 한번 넣어 보죠 스카이 넣었어요 그리고 스카이 값은 한 5 정도 넣어 볼까요 예 그리고 재생 한번 시켜 보죠 어떻게 되나 자 요렇게 배경이 좀 이렇게 돌죠 예 멈추고 어 이래 한 50 정도 놔 볼까요 어떻게 되나 이렇게 배경이 좀 더 빨리 놀죠 예 같은 방향으로 도니까 좀 재미가 없는 거 같아요 반대 방향으로 한번 돌려 볼까요 마이너스 50 줘 가지고 반대 방향으로 돌려 보죠 예 이렇게 해서 재밌게 씬을 구성하면 되겠어요 그 나머지 뭐 Fog 뭐 이런 게 있는데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한번 만들어 가지고 옵션에 만져 보세요 음 아까 랜더에서 이너블 지어 예를 한번 다시 본다고 했죠 예 체크하고 한번 볼게요 자 지금 체크하면은 구석이 반사광이 약간 달라졌죠 그리고 Brightest 이런 거 조정을 해 볼게요 예 이렇게 예 조정했더니 약간 달라집니다 그리고 Local Reflective 예를 체크해 줄게요 그러면 자 Local Reflective 뭐냐면요 자체적으로 여기에 있는 반사 값을 이렇게 반사 시키는 거 빛이 들어왔을 때 모델링에서 반사된 빛 입자를 계산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지하이하고 약간 비슷한 개념이죠 Local Reflection 이 예 체크해 주면 약간 그림자 쪽이 좀 더 높은 품질로 계산이 될 겁니다 그리고 Ambient Occlusion 얘는 약간 미미하죠 효과가 예 너무 이제 강하게 준 거 같은데 어 디퓨즈맵이 들어갔을 때 Ambient Occlusion 약간 미미하더라고요 효과가 자 전체적으로 정리를 한번 해 볼게요 그 마모셋은 왼쪽에는 씬을 구성하는 요소들이 있고 각각의 씬을 클릭을 하면 요 밑으로 옵션이 나오죠 그리고 그 옵션들을 순차적으로 클릭을 해 가지고 여러분이 원하는 씬을 구성하면 됩니다 그리고 오른쪽은 Material이 있고 마찬가지로 Material도 선택을 하고 요 이미지 썸네일을 클릭을 해 가지고 Map을 적용한 다음에 요 옵션들을 적용을 해서 Material을 만들면 되겠어요 간단하죠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렇게 씬을 만든 다음에 파일에서 e-sport로 마모셋 뷰어로 내보내 가지고 아트 스테이션에 이제 업로드를 한다거나 혹은 캡쳐로 해 가지고 이미지나 비디오 파일로 렌더링을 해 가지고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면 되겠습니다 구성하면 되겠습니다 친구들이 포트폴리오를